햄스터 먹이 추천, 안전한 천연식품은? 햄스터를 키우는 부분에 있어 먹이의 경우 기호에 따라 큰 차이가 없어 먹이를 주는 부분에 있어 어려운 문제가 없습니다. 그러나 건강을 위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. 영양분이 풍부한지 그리고 품질이 좋은지의 확인과 사료의 구입에 앞서 햄스터가 균형있게 자랄 수 있도록 보조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먹이의 부분에 있어 햄스터에게 기호가 높으며 성장에 도움이 되는 천연식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첫번째, 해바라기씨 해바라기씨는 햄스터에게 있어 가장 은하며 즐겨 먹는 식품입니다. 해바라기씨에는 햄스터의 성장 및 발달에 있어 도움을 주는 다양한 영양소가 있다는 장점과 지방함량이 높아 햄스터가 비만에 걸리기 쉽다는 단점이 있습니다. 두번째, 현미 현미는 탄수화물이 풍부한 햄스터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현미에는 햄스터에게 좋은 비타민 B와 비타민 E, 철분 및 마그네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세번째, 녹두 녹두는 햄스터의 성장에 있어 가장 유익한 먹이이며 해바라기씨와 동일하게 기호도가 높은 식품에 속합니다. 녹두에는 단백질 및 지방, 비타민, 탄수화물, 무기질, 아미노산 등 다양한 영양소가 골고루 포함되어 있습니다. 이러한 녹두는 가공되지 않은 날것 그대로의 녹두를 먹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. 네번째, 옥수수 해바라기씨에 맞먹을 정도로 기호도가 높은 식품입니다. 옥수수는 햄스터에게 있어 충분한 탄수화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특히 새끼를 가진 햄스터의 경우 옥수수를 먹일 경우 태아의 영양공급에 있어 많은 도움을 줍니다. 다섯번째, 당근 햄스터에게 있어 위와 같은 곡물식품뿐만 아니라 야채와 같은 식품 또한 기호도가 높습니다. 그 중에 하나로 당근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. 햄스터의 식단에서 당근은 미네를 섭취에 도움을 줍니다. 당근의 경우 크기가 크기 때문에 햄스터가 먹기 쉽도록 작게 썰어주어 급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 이 밖에도 햄스터는 성장과 발달에 있어 도움이 되는 다양한 종류의 식품이 있습니다. 이러한 햄스터에게 건강한 식단과 더불어 청결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주 청소를 하고 햄스터 또한 청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어 좋은 식품과 더불어 좋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. 이상 방구석 훈련사였습니다. 이상 방구석 훈련사였습니다. 이상 방구석 훈련사 스토리스